안녕하세요 핫도그입니다 월웅! 오늘도 경험시 돌아오는 핫도그TV의 학자 먹방 워웅! 오늘의 컨텐츠! 후우! 반판 입으셨네요 오늘? 날씨가 포근해졌어요. 자 그래서 오늘의 컨텐츠는 뭔가 아니 그러니까 우리 날씨랑 얘기했으니까 이제 우리 케찹이 여러분들은 개도암 걸린다는 여름 감기 조심하세요? 벤츠 개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컨텐츠예요? 오늘은 한 판만 대 한 입만입니다. 한 판대기 대 한 입만 하는 거예요? 예. 오오. 무조건 한 판 먹어야겠네. 아니 뭐가 좋을지 몰라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과육. 한 입만으로 가겠다. 과연 한 판대 존나 맛있는 걸 가져갔을까요? 한 입만. 오늘은 안전하게 가야 돼. 좀 지능적이다. 저는 한 판만 먹고 싶은데 근데. 자 일단 지금 둘 다 원하는 게 갈렸어요. 무조건 한 판만 간다. 나는 무조건 한 입만이거든요. 게임을 해서 큰 잔은 첫 번째 음식이 나오고 나서 고를 수 있는 기회. 오케이. 첫 번째 음식을 보고 나서 고를 수 있는 기회. 오케이. 게임 이겨야겠네. 렛츠 브링. 자 오늘의 게임은 그럼 뭐예요? 네 오늘의 게임은 간치기. 무조건 한 판을 돌려야 합니다. 한 번에. 원빵 갑니다 원빵. 자 하나 둘 셋. 야 너는 진짜 치는지 모르는다. 세게 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원 씻. 야 이런 느낌 원래. 이거 원래 세게 치지 않았거든. 세게로 할 수 있어. 세게. 하나 둘 셋. 아니 이게 원빵은 한번더 기회 있지 않아요? 왜 먼저예요? 세게로 바꾸고 왜 먼저. 가야밭을 이겼잖아요 저거. 자 오늘 기회 한번 드릴게요. 이겼어. 자 승자 권기통. 자 그러면 첫 번째 음식을 보고 나서 한 판만 할지 한 입만 할지 결정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음식 주세요! 뭐예요? 자, 첫 번째 음식은? 야, 이거 좋은 곡이야. 내가 알겠니? 한, 투 플러스 원. 어, 저는 한 판만을... 한 입만은 한 판만 해서 뺏어버렸습니다. 그거 얼마 째인 줄 알아요? 이거요? 몰라요. 그거 한 판만에 4만 원. 이거에? 네. 상금도 안 되는데 4만 원이라고? 미친 거 아니야? 이게 살치. 그런 거 같다. 이게 중심인 거 같아. 갈비살, 갈비살. 이거는 팔찌살 맞는 거야? 팔찌살, 갈비살. 이거는... 저거 부채살. 사실 그거 다 등심이에요. 아, 저의 드레싱이네요. 더 맛있진 않아. 상식판 먹으면... 이거 빼야 돼. 이거 빼야 돼, 자기야. 개맛있어? 많이 먹어봐. 내가 봤을 때... 나보다 더 더 급한 거 같아. 자, 저 이제 한 입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끝. 아, 안 들지마.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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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우와! 어때, 육즙이? 대맛있다. 좋은 고기는... 육즙이 좋다. 씹을 필요가 없어. 동심치고 엄청 부드러운 편이고 물고기 같아, 물고기. 약간 물에 겹친 고기. 진짜 맛있다. 다 먹어야 돼, 이거. 네, 규칙이야. 남기면 안 되는데. 계속 이렇게 다 먹어야 돼, 실제로. 네, 네. 당신은 잘 못 골랐어요. 맛있는 것만 나올 것 같아요. 아까 냉장고에서 냄새가 싹 나더라고. 음... 홍어 울렁증이 있다고요. 홍어 울렁증이 있다고요. 첫 번째, 조고기 A++ 한우. 너무 맛있어요. 맛있었다. 자, 다음 음식. 드세요. 와, 좋다. 와, 오졌다. 맛있다. 요즘 급식 장난 아닌 거 알죠? 그래요? 네, 저희 때문에 달라요. 백종원 씨가 그 업체 운영하잖아요. 이사장으로 있는 계단에 있는 학교 음식. 맞아요. 그게 엄청 유명해요. 이렇게 나온대요, 진짜. 와, 똑같이 나오네. 흑! 와, 실제로 이렇게 나오네. 만들었어요, 진짜. 와, 근데. 그거 아니야? 국물이 냉북이야. 완전 좋아요. 얼음물이야. 난 지금 뭘 한 입에 먹어야 내가 제일 얄밀울 걸 생각하고 있거든? 아. 뭘 한 입에 먹어 버리면... 학교에서 꼭 맛있는 거 나오면은 맞아. 아아... 식껏 다 쳐먹고 맛이 달라진 쓰끼들 꼭 있어. 맛있는데, 오랫동안 남겨놓으면 마지막에 먹으려고. 그게 나야 하줌빠빠빠빠빠빠빠빠 밖에 먹는 거예요? 저 한입 먹을게요 그것만 드시는 거예요? 이따 윙미라 윙미라 XXX 하나 더 바꿔주세요 없우니까 내 이럴 줄 알았으면rak 굡식당목은 안했지 이거 먹어봐봐 안 먹어? 먹지. 먹으면 안 먹으면 더 줄어라. 아, 내놔! 이거는 급하게 먹으면 안 돼. 그냥 먹게. A&M 치시네요. 더 약간 두렵겠다. 절대 먹으라고. 아, 그만 시켜! 숨차! 그렇지, 그렇지. 야, 조심해야 돼, 진짜. 위험해. 절대 급하게 먹으면 안 돼. 와, 나 이거 지금 ASMR 하다가 진짜 죽음해, ASMR 때까지. 돌아온 좋다. 좋아. 바닐라, 먹많은 외기, 쿠키엔 크림. 와, 맛있는 거 잘 샀네. 울었다. 간단하게 가죠. 간단하게. 가요, 한 판. 오케이. 딱 한 판. 가위바위보. 고마워, 잘 먹을게. 야, 한 입만 줘봐. 싫어. 너 후회한다. 싫어? 알았어, 한 입만 줄게. 야, 그 아몬드 볼 있는 건가? 아, 엄마들 게임 먹었는데 초코볼 걸라먹는 셈이 죽여버리겠어. 그게 나야. 나 아저씨야. 미안한데? 야, 포프 없잖아. 그 아이스크림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음 음식은 저는 한 입만 포기하죠. 자, 다음 음식 주세요. 자, 의리익 싸움이죠? 여태까지 그렇게 해서 그걸 처먹었습니다. 그쵸. 양심이라는 게 있는 사람? 인간새끼면. 인간새끼 이기는 포기하지 말아라. 그럼요. 제가 여태까지 먹은 게 있는데 양심적으로 합시다. 양심적으로. 제가 먼저 먹는 건 좀 그렇고 드시다가 도저히 앉을 때 저를 부르세요. 두 분 몇 년 친구이시죠? 저희요? 친구인 적이 없었는데. 친구인 적이 없었는데. 몇 년이에요. 위니가 아니면 솔직히 그렇게 맵지 않아요. 그래, 핵 꿀닭 정도면 스코빌, 바스코빌디수가 얼마 안 되거든요. 알지. 이 냄새. 진짜, 진짜 매운 건 짠 냄새가 나요. 짜! 맞아. 일단 피디 한 입 먼저 싹 먹여볼까요? 응? 일단 한 입 먹어보세요. 존나 존댓어. 바로 온다, 이거. 재현 씨, 의리! 이만큼 먹었는데 뭔지 알겠다. 이거. 아아! 그게 안긴 해요? 회화에만 계속 드셔도 돼요. 아니, 다 먹었죠. 친구가 옆에서 로그인. 아니, 아아! 너 촬영도 빨리 끝내대니까 빨리 좀 먹어주실래. 아니, 뭐 엄살을 떠냐? 그래, 트리에이터가. 아어억! 에-이-오-우. 아 아아! 에-이-오-우. 으응 나 개들인겠다 아 잠깐만 멈추고 너무 아파 멈추지마 그러면 우선의 볼트가 왜 끝까지 너 조회했을라 알아? 멈추지 않기 때문에 애는 거 아니야 자 의리가 또 있는 남자거든요 순하게 먹도록 할게요 지금 내가 안 먹을 친구는 아니에요 와 넌 X 되겠다 이제 자, 먹고 빨리 엔딩 멘트 니가 해. 기대 멘트 해줄 수 있죠? 네. 오늘 이렇게 한 팜만 대 한 입만 했는데 이거 해주세요. 욕심을 부리면은? 욕심은 부리면 안 된다. 과유불급! 나 매워! 한 입만 뺏어거나 한 입만 주면 되지 말자. 저희는 다음에 더 재밌고 더 맛있는 각자... 꺼졌다. 욕을 할게요. 욕을 할게요. 배터리 다 달라가지고 다음에는 저희가 더 재밌고 더 맛있는 각자 먹방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핫도그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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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